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실 김일혁 팀장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일혁 팀장님 어떻게 주말 연휴 잘 쉬셨죠? 계속 집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집에 계속 힘들었어요? 회사 나오는 게 더 좋아요? 많죠? 뭐 이렇게 일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집에 있으면 이렇게 길게 있으니까 힘드네요 의외로 솔직하시네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이해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여쭤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일단 미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침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연설을 했습니다 종종 연준 안에 계신 분들이 논문처럼 이렇게 쭉 길게 쓰신 다음에 발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옐런 연준 의장이 고령이신데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발표하시다가 약간 휘청 이렇게 하신 적도 있었고 굉장히 긴 논문을 발표하시느라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도 아주 긴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시장이 올해 어떤 위험이 있을까 지금 딱히 눈에 보이는 위험들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올해 2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 연준 긴축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 다들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그 우려를 상당히 누그러뜨리는 그런 연설,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림 준비한 거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세워진 설립의 목표 아니면 존재의 이유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의회로부터 법이 만들어졌고 의회에서 그 법에 의해서 연준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두 가지 책무를 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중책무, 듀얼 맨데이시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가 이제 물가 안정, 이거 두 번째가 완전 고용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되게 좀 상충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정말 많이 늘어나면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물가가 확 올라와서 물가 안정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좀 찾아라라고 하는 게 연준에게 주어진 책무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흔히 필립스 곡선, 필립스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필립스 곡선 상당히 잘 작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시면 검은색 선으로 된 미국의 실업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고용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고용 시장이 좋아지니까 빨간색 선으로 된 디플레이터, 이 코어피시 디플레이터는 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옵니다 가운데에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80년대 후반에 보시면 실업률이 쭉 낮아지니까 고용 시장이 좋아지니까 빨간색 선, 물가지수가 휙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을 보면 필립스 곡선은 비교적 잘 작동을 해요 이 둘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여기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곡선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1990년대 이후,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는 실업률이 낮아져도 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거의 확인이 안 돼요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준의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인데 2%를 상회할 정도로 아주 위협적일 정도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0년대에는 필립스 곡선이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안정, 완전 고용 이 두 가지 이중책물을 연준이 가지고 있는데 물가 안정을 그렇게 신경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2009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지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여기 2%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안정이라는 걸 과연 연준이 그렇게 고민해야 되나 완전 고용 그걸 좀 더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낳게 한 겁니다 아주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비하기보다는, 물론 소비도 많이 하시지만 저축하려는 성향들, 그리고 돈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강해지시니까 아무래도 물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 거죠 저축을 많이 하면 아신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그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어서 지금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필립스 곡선은 작동하지 않는다, 또는 관계가 약해졌다, 또는 곡선이 누웠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연준의 이중책무 두 가지의 우선순위, 또는 무게중심이 어디에 더 실려있냐 물가 안정보다는 완전 고용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라는 게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반복이 됐는데 마침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연준 긴축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안정고용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밝혔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왜 그런가 이유들을 총 8개 정도 차트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그중에 의미 있는 건 네 가지만 꼽아왔는데요 첫째, 팬데믹이 고용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금융위기 때 미국 고용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감소했을 때가 870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958만 명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고용시장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거를 파월 연준이 의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 5번을 보시면요 이건 미국의 실업률인데 우리가 이제 발표돼서 나오는 실업률은 맨 밑에 있는 검은색 실선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14.8%로 고점을 딱 찍고 꾸준하게 내려와서 1월 달에는 6.3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12월 달까지 보여준 게 6.7이고요 이게 실업률 발표치예요 하지만 당신 지금 고용사항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쉬고는 있는데 팬데믹 때문에 나 고용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거 약간 헷갈리신 분들이 이거 자기 고용사항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오류분이 좀 있었고 이걸 보정했더니 회색선으로 실업률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실업률이라는 거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자 수가 확 줄어서 혹시라도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그런 걸로 보면 경제활동 참가자 수 감소분을 반영을 다 했을 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냐라고 계산을 해보니 오히려 작년 12월 달이 10% 실업률이 지금 되게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용시장은 엄청나게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참고로 금융위기 때 미국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게 10.0% 10%입니다 물론 그때도 이런 경제활동 참가자 수 감소분 등등이 있어서 당연히 그때하고 단순 비교를 하는 건 좀 맞지 않겠지만 여전히 지금 실업률이 절대 낮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고용시장의 회복을 향해서 갈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아직 할 일이 되게 많아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돼 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고요 이건 아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거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상당히 오랜만에 연준 의장이 되신 분인데요 이거는 법학 전공을 하셨죠 변호사죠 정치적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고 워싱턴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림 6번, 7번에서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지금 현 정부,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얼마나 발을 잘 맞추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림 6번을 보시면 소득 분위별로 고용을 보여줬어요 보시면 소득 하위 계층이 지금 팬데믹 충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작년 2월 8일 100, 고용을 100이라고 했을 때 고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해서 회복도 아직 충분하게 다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득 하위 계층 100명 중에 지금 여전히 17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거고요 보통 요즘은 양극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바이든 정부도 양극화 해소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고 불평등 완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린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계속 완전 고용 유지하려고 그걸 더 추구하려고 계속 통화 안화 기조를 지속하면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뜨거워질 때 고민은 물가가 확 튀어오른다는 건데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 7번을 보시면 경기가 충분히 뜨거울 때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수혜를 입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제가 여러 선을 그렸지만 소득 하위계층을 좀 진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잘 보시면 2008년도 금위기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내려옵니다 고용시장 위축기 때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계층은 2010년쯤부터 이렇게 쭉 반등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소득 증가율이 근데 하위계층은 계속 반등을 못하다가 2014년 초가 돼서야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기에 상당히 증가세가 강하죠 이때 2014, 15, 16, 17 이때 다 생각해 보시면 경기 확장기에 중반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확장기가 더 진행이 돼야 이분들이 확실하게 수혜를 입는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연준 위장이기도 했고 이분은 그전에 노동경제학자였죠 그래서 경제가 충분히 뜨거워야 고용시장 가장자리, 변두리라고 표현을 쓰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수혜를 많이 입는다라는 표현들을 여러 차례 썼고요 그분이 지금 재무장관이고 연준도 지금 상당히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들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다 그걸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디플레이션 파이터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시장은 썩 그렇게 믿는 눈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파월이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 왜 했게 왜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분기 때 시장 조정이 혹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다 있지만 그 걱정마저도 지금 상당히 누그러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이제 인플레가 2% 이렇게 2.5%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크게 걱정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 4%, 5%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일시적이다 연준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인데요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건 지속가능한 건 아니다 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면서 소위 이제 뭉개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길에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발언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굉장히 의미 있게 조명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지금 시장이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확 튀어 올라가면 시장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또 알게 모르게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의견에 계속 반대한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는 요인들이 있지만 경제와 상관없이 국채 발행이 너무 늘어나서 그런 수급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가 너무 긴축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라면 시장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금리가 오르는 거라면 우리 이미 경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16년 말에 그때 뭐 금리 엄청 오르면서 주가도 엄청 달렸었죠 저희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서 꼭 금리 상승이 주가에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연준의 긴축 우려가 낮아진다는 거는 금리가 경제와 상관없이 오를 가능성을 또 낮추는 요인이라서 저는 이거 역시 또 굉장히 주익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왜 미국 저소득층 소득까지 걱정을 하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파월의 정치적 감각을 말씀하신 게 결국은 저소득층 소득들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는 주익시장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거를 어느 정도 계속 용인을 할 거다는 말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들이 우리나라 주익시장에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 저도 이제 한국 시장을 예전에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건 외국인 수급이었어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은 이제 정치펀드 한참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하다가 손실을 많이 경험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을 많이 떠났었는데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메웠었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 또는 이제 수급 움직임들을 저희가 파악하려면 사실 국내 상황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어느 정부가 들어섰고 정부의 기조가 어떻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되게 중요한 거는 과연 그 돈을 조달해오는 곳이 이제 미국 또는 유럽일 텐데 그러면 이제 유럽의 통화 정책은 어떠며 미국의 통화 정책은 어떠며 거기에 뭐 통상 정책은 어떻고 재정 정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또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이다 보니까 그 달러의 값을 결정하는 연준의 정책은 뭐 한국 시장에게도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파월의 지난주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발언 이후에 네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은 했어요 시장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뭐 쉬지 않고 오르는 걸 계속 경험하시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세가 너무 재미없고 좀 심심해 보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시장은 이럴 때 진짜 좀 안정적으로 오르는 거죠 이렇게 한 2, 3일 올랐다가 하루 이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르는 날이 빠진 날보다는 조금 더 많고 빠질 때는 오르는 날보다는 조금 덜 빠지고 이러면 사실 상승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진정한 상승장이 뭐야 하면 진짜 안 빠지고 매일 오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꾸준하게 다져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저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래프를 꾸준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 시각으로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의회 합동 연설을 통해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한도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경기 민감 업종들 중심으로 지난주에는 좀 상승세가 컸습니다 어쨌든 이런 김일혁 팀장님 말씀이 미국 시장이 화끈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그렇잖아요 연초에 또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렇게 쭉 살려나가고 있다는 거가 사실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준의 어떤 시장 친화적인 어떤 스탠스에 대한 주의 환기 이런 것들이 우리 쉬는 동안에 미국 시장을 그래도 온건하게나마 상승 추세를 유지시켰던 근본적인 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많이 안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미국 증시 주요 주가 수는 다 지금 신고가 경신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차트에서는 쌍봉 그리고는 빠진다고 주로 얘기들을 하고 헬앤숄더에서 어깨가 낮아졌다 해서 빠지는 그림인데 사실 지금 그런 그림은 전혀 아니에요 이전 고점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시장의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시장의 축은 조금 변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혹시? 뭐 예를 들면 빅테크 일방의 어떤 2020년에 그런 시장에서 경기 관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뭐 친환경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동력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도 세력들이 사실 작년 9월 초 이후부터 빅테크는 좀 계속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쉬어가고 있죠 네 뭐 아마존에 이런 주가 보시면 그냥 몇 개월째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거 9월 같은 경우에는 지진 전 중과에 한 8% 이렇게 실적 잘 나오면서 튀어 올라오기도 했지만 빅테크는 전반적으로 지금 쉬고 있고 너무 오래 쉬었다는 생각들 때문이었는지 1월 중순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좀 세게 올라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그 모멘텀이 아주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또 되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저희는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가 지원한 1.9조 달러 그거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친환경 인프라 이거인데 추가 지원은 아직 지금도 해결도 안 된 상황인데 벌써 인프라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 2명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2명을 불러서 백악관에서 이거 우리 초당적으로 좀 합의해보자 그리고 이거에서는 우리가 당파적이지 않지 않냐 당파적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게 중국이 지금 초고속 철도 짓고 있는데 우리 이거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중 여론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철도에 관련해서 보면 참 미국이 낙후돼 있죠 엄청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암트랙이라고 타면은 백악한 냄새도 나고 굉장히 좀 많이 뒤져있는 상황이고 사실 발전 단계를 쭉 꾸준하게 거쳐온 나라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일반 철도를 거치지 못한 나라는 그냥 바로 초고속 철도로 갈 수 있고 하는 건데 이미 철도가 있는 나라들은 초고속으로 갈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비싸기도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런 나라들 봐라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뉴욕의 지하철이나 한국의 지하철을 비교해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한국의 지하철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시에 오고 그런데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요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정치적으로만 활용한 경험들이 좀 있는 게 미국 안에서는 의회 안에서는 약간 이거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냉소적이에요 왜냐하면 FBI의 무슨 수사를 당할 때마다 그다음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하자 하면서 이제 관심을 그쪽으로 막 돌리는 그런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인프라 스트럭처 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인프라도 얘기하겠네 이번 주에 그러면서 인프라를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냉소적인 분위기도 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바인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가득한 반중 여론을 지금 활용을 해서 야 우리 이거 같이 안 하면은 이거 인프라 투자 안 하면은 우리 중국한테 완전히 뒤지는 거야 그런 식의 논리를 이제 펴려고 하는 게 저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프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훨씬 더 공화당 정부보다는 많이 해왔던 정책이기도 하죠 공화당도 역시 돈을 쓰고 싶어하는 상황이고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또 써야 돼? 그런 분위기가 아직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연준의 움직임만 봐서는 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하강의 느낌은 올해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 빨간 니트가 아주 멋지다는 말씀들이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권순우 기자 만나서 LG와 SK의 배터리 전쟁 이야기 뒷이야기까지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 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퀴즈의 시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끄르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